어제는 한낮에 26.5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.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약 9도가량 낮아져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. 울산에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.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절기 소만인 내일도 비는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비는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다시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. 현재 하늘은 대체로 흐린 상태고요. 부울경 전 지역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.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모든 지역에서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. 오늘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, 울산이 18도, 부산은 19도, 양산은 20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.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.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.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